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예도입니다. 소울님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 이상은 기회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잡으면 인생 역전도 가능하고요. 소울님께는 어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인생 역전의 기회와 시기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계획하는 인생의 역전 계획이 있다면 생각해 주세요. 없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시33종원 수TR starting 수Trak 쪽 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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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3, 1, 4, 5, 2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1번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6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소울님은 어떤 걸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전문성 있게 만들어서 개인이 일을 하던가 아니면 프리랜서 혹은 사업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소울님이 대박이 나고 인생 역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미가 직업이 되는 전문성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하던 것 오래 해서 익숙한 것 그 다음에 좀 미련이 남는 것 이런 것을 과감하게 뒤로 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전문성을 갖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에너지를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1번 더 매지션 이 카드가 키 카드거든요 연금술사 마법사 카드인데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가 프리랜서 사업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킹 오브 컵 카드 컵이라는 건 감정, 마음,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왕이에요 내가 진짜 하면서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하고 있는 일과의 연계성이 아주 밀접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뒤를 돌아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카드거든요 이게 물을 건너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해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울님에 따라서는 새로운 일이나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위해서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가서 인생 역전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카드 자체는 소울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거기서 전문성을 띄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또 시기가 있을 거예요 언제쯤 내가 그러면 빛을 보고 이걸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연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4년 네 아마 소울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으려면 올해가 21년인데 21, 22, 23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 뭐 이렇게 병행을 좀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좀 이것 하나만으로는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2021, 22, 23, 24년 정도 되면 보시면 술잔을 위로 하면서 건배를 하고 서로 즐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만약에 메인업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번째 카드가 세 번째 사람이 부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개발해서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지금부터 21, 22, 23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일을 24년 정도 24년 정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도 있고 돈도 벌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 역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네 트러스트 카드가 나왔네요 믿어주세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주세요 믿음이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우선 타인에 대한 믿음보단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난 전문성을 갖고 있을 수 있대 그 다음에 그걸로 내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이런 내 스스로를 믿어주는 그 힘 그것이 소울님께 에너지로 전달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자신감이죠 나를 믿는 마음 그 자신감을 계속 잃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계속 동기부여하고 믿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그것이 소울님께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진짜 소울님이 좋아하는 일로 인생 역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화살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의 화살, 불운의 화살 등 꽂혀서 아플 수도 있죠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왜 나에게 화살을 쐈는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화살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잘될 운명으로 걸어 나가면 돼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8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더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가 소울님은 혼자서 내 인생 역전을 하는 것보다 귀인이 나타나서 그 귀인으로 인해서 소울님이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깨고 나와서 인생 역전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보시면 8번 칼 카드 이것이 이제 알 속에 있는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을 가리고 있고요 칼이 둘러싼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고 발이 묶인 것도 아닌데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를 묶고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소울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많은 가능성 더 잘될 운명이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10번 동전 카드 이게 말 그대로 동전 금동전 카드는 물질, 돈이거든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 그러니까 소울님이 원하는 금전 운 그 다음에 금전 상태 그런 것이 완성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갇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서 번개가 쳐서 깨버립니다 이 탑이 오랫동안 나를 가둬놓은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감옥이 부서지면서 내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다른 타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나 혼자 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카드도 지금 3명의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아이 포함하면 4명인데 이것도 타로 카드에서는 가족 카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깨쳐나는 깨우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장을 봤을 때 소울님께는 나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귀인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만 되면 돈 걱정은 없다 우선 10번 동전 정도 나오면 인생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힘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전에서 10번이면 완성이니까 그래서 지금 소울님이 인생 역전을 하시려면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조금 더 관점을 방향을 잘 잡으시면 인생 역전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 카드로 시기를 한번 볼게요 인생 역전을 하는 시기 연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는 24년에 아주 강력하게 있거든요 저지먼트 카드라고 해서 이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러서 죽은 자와 산자를 가른다는 요한 게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것도 하늘의 운이기 때문에 아마 인생 역전은 24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22년에 큰 변동수가 있어요 이게 패배자 카드라고 해서 보통 실전 상담에서는 이 타워 카드랑 오버 칼 카드가 같이 잘 나오는데 이때 카드를 한 번만 더 뽑아볼게요 내년에 소울님께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 은둔자가 뭐냐면 여기는 8번 칼 카드와 같이 산에서 돋닦는 도인 막혀있는 사람인데 내년에 아마 2022년에 뭔가 내 마음 자체 에너지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에 보시면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이게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년에 심판 카드 인생 역전이 시작된다 빠르면 시작은 내년부터 뭔가 조짐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21년도에는 그냥 이게 균형 카드 어느 정도 내가 알아는 볼 수 있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밸런스 균형을 잡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큰 변동수는 서막은 22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정말 빛을 보고 인생 역전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면 23, 24년도 정도 24년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익스펙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기대하세요 마음껏 기대하고 상상하세요 상상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소울님 기대하시고 상상하세요 그렇게 소울님의 인생이 펼쳐질 거니까 마음껏 기대하고 상상하세요 그걸 글로 써도 좋고요 아니면 원하는 형태가 있다면 비슷한 사진을 내가 휴대폰에 저장해서 계속 봐도 좋고요 마음껏 기대하시고 생생하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소울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화살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의 화살, 불운의 화살 등 꽂혀서 아플 수도 있죠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왜 나에게 화살을 쐈는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화살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잘 될 운명으로 걸어 나가면 돼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0번 더풀 바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만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소울님의 인생 역전은 이동 근데 그 이동이 뭐 가까운 이동이 아니라 국내가 아닌 해외 아니면 뭐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시면 부산 정도 혹은 제주도 이렇게 좀 거리상에 멀리 가는 그런 이동을 통해서 소울님 인생의 역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보시면 0번 더풀 카드가 여행자예요 새 출발 카드인데 이게 내가 연고가 없는 곳에 이동하거나 떠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2번 나무 카드도 보시면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지구본을 들고 있죠 이것도 이제 멀리 이동한다 내가 업그레이드 돼서 더 나아간다 그런 어떤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장의 카드가 키워드가 이동수와 그 다음에 해외를 뜻하는 게 나와서 공통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강력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동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든 왕 카드 나무가 불의 에너지거든요 거기다가 왕이니까 불의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광개토대왕 카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개척자예요 새로운 것을 내가 개척함으로써 인생 역전이 된다 나무는 불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건 또 일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외국에 가서 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 일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거나 더 멀리 진출하게 됐을 때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척자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상의 어떤 이동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2021년 2022년 2023년 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좀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카드가 나왔고요 킹오버완즈 카드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합니다 팔짱을 딱 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내적으로 다지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2년이 그리고 2023년에 교환 카드 내가 만약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리 잡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23년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 22는 준비하시고 23년 정도에 만약에 이동수가 있다면 이때는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전 이미 이동을 한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킹오버완즈 카드가 이게 불의 에너지가 센 카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내가 아 이제 인생 역전을 하겠구나 라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으려면 어쨌든 시기는 23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MT 카드가 나왔거든요 비우세요 소울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모두 다 비우세요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네 소울님을 어지럽히는 어떤 생각 마음 인간관계 일 이런 것들을 다 비우세요 혹은 집착 미련 이런 것들도 다 비우세요 그래야 내 공간이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그런 소울 메시지 카드까지 받습니다 네 그러면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소울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화살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의 화살 불운의 화살 등 꽂혀서 아플 수도 있죠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왜 나에게 화살을 쐈는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화살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잘될 운명으로 걸어 나가면 돼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6번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흑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9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소울님은요 우선 솔로이시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흑기사가 되고 내 고민을 해결해준다 나의 어떤 마음과 정신의 안식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이신 분께는 인생 역전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의 어떤 역전 반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까지 생각하신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솔로이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혼자입니다 아니면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장의 카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를 나를 정말 호의로써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크게 고민하는 것이 해결이 되면서 그것이 인생의 역전 반전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버 카드가 사랑이기도 하지만 정말 호의거든요 그 다음에 흑기사 카드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위기냐면 내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해봤자 더 깊은 수렁에만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흑기사 카드인데 그러니까 참 소울님께는 귀인이 있는 거죠 이제 솔로이신 분께는 그 귀인이 이제 연애를 하실 다음 이제 뭐 배우자가 될 사람이나 연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러면 이 어떤 귀인을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연도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오 23년 자 올해부터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전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카드인데요 이거 이제 준비하는 카드고요 그 다음에 10번 동전 카드 이때쯤에 이제 동전이 10이 됐어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를 만나게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컵카드 이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꽃을 선물해 주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솔로이신 분에게는 애인 그 다음에 기혼이시거나 아니면 연애에 관심이 없는 분께는 귀인 그게 내년부터 22년부터 23년 이 2년 동안 아주 좋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동전인 흑기사 카드 또 앉아서 계속 일을 하는 장인 카드 그 다음에 10번 동전 동전의 완성 카드 인생 역전은 금전 쪽으로 봤을 때 새로운 일보단 기존에 하고 계시던 일이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단지 꽃이 안 폈을 뿐 밑에 뿌리나 줄기는 굉장히 탄탄하다 근데 이제 꽃만 피면 되는데 빠르면 꽃이 22년 늦어도 23년에는 꽃이 펴서 인생 역전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 역전 반전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일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소울님께서 오랫동안 아니면 뭐 해오던 일이거나 준비했던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로 가시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면서 잘 준비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이 카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울 메시지 카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Say No 카드가 나왔거든요 거절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거절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Say No 소울님을 힘들게 하는 어떤 부탁 그 다음에 뭐 말 뭐 하소연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세요 그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혹은 그 거절 때문에 나중에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거절을 하라는 그런 소울 메시지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의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화살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의 화살 불운의 화살 등 꽂혀서 아플 수도 있죠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왜 나에게 화살을 쐈는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화살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잘될 운명으로 걸어 나가면 돼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3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네요 소울님은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고 했을 때 각자 사람의 목표가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정말 내가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내가 일적인 커리어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표대로 가야지 아니면 내가 가정을 잘 꾸려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우리 자녀를 내가 교육을 잘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뭐 자 다들 각자 자신만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소울님께서는 우선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 돈의 왕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금전적으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금전을 갖고 오자 하는 그게 소울님께는 어느 정도 꿈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돈에 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삶에 있어서 딱 필요한 정도의 돈의 목표는 있는 카드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큰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집이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 이런 정도로 딱 자기한테 알맞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목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에 대한 그거가 완성이 되면 소울님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짠하고 역전은 아니겠지만 평탄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멀리 보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동경하고 기다리고 계획하고 그리워하는 카드거든요 내가 저쪽 멀리 떠나온 고향으로 가야지 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스트렝스 이 카드가 인내 카드예요 내가 사자를 다루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인내하는 카드거든요 소울님께서는 인생 역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돈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게 갔다가 한 번 또 올라가고 힘들게 갔다가 한 번 올라가고 근데 결국에는 그 계단 끝에 내가 원하는 돈의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단식이라는 건 똑같다가 쭉 올라가고 똑같다가 쭉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없을 때 사람이 지치고 지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견뎌야 한 번 점프업하고 또 한 번 잘 견뎌야 점프업하니까 소울님께서 중요한 마인드는 뭐냐면 소울님께 중요한 마인드는 기다림 초조해하지 않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길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계속 걸어가는 것 변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이거 한 번 해볼까 이거 잘 투자가 안 좋네 이걸로 갈아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초심 계획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인내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시기를 한 번 볼게요 시기는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기 때문에 좀 뭐 한 3, 4년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선 뽑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2021년 2022년 2023년 그 다음에 2024년 올해 이제 21년에 이번 칼카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카드가 이게 이제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부정적으로 보면 정책이 이고 답답한 순간이고요 아마 내년에 13번 데스카드 이게 큰 변화수거든요 그 다음에 어 23년에 11번 저스티스카드 저스티스카드 이것도 금전적으로 내가 크게 한 번 결단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제 뭐 큰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뭘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언제 좀 내가 좀 활짝 피냐라고 하면 24년인데요 24년 어 이제 태양카드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내가 뭐가 정리가 잘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정리되면 내가 정말 편안할 것 같다 내 인생 역전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22년도 소울님께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23년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크게 정리하고 아니면 내가 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하다 라고 하시는 분께만 적용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4년이 인생에 있어서 태양카드가 나왔잖아요 태양이 딱 뜨니까 이때가 정말 내가 참고 견디고 잘해왔던 것이 딱히 찬란한 태양처럼 빛을 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똘메시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릴렉스 카드 릴렉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유 가져요 충분히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습니다 어쨌든 목적지로만 가면 돼요 뭐 1,2년 빨리 가는 거 1,2년 늦게 가는 거 물론 그 1년 동안 조금이나마 내가 더 고생 안 하고 좀 더 즐기면 좋겠지만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목적지에만 가면 돼요 뭐 1,2년 빨리 간다고 해서 인생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1,2년 좀 늦게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도달만 하면 결국에는 내가 잘될 운명에 가있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를 가져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늦지 않습니다 늦는 건 없어요 도착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임들 소울임들 인생을 살다 보면 화살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의 화살 불운의 화살 등 꽂혀서 아플 수도 있죠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왜 나에게 화살을 쐈는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화살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잘될 운명으로 걸어 나가면 돼요 소울임은 잘될 운명입니다 자 1 2 2 3